잠깐만 조치로 아 저기 저기 실례합니다 네 저기 NBA 생생정원하는 팀이세요 아니요 싫어 따라오세요 아니 지금 혹시 이 차가 제가 생각하는 그 차 맞나요 혹시? 아 그 차가 맞습니다 이거 포니 투 픽업이에요 실제로 운행 가능한 차요? 네 실질적으로 운행 가능하고 번호판이 있으니까 세금도 내고 보험도 내고 운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귀엽다 색깔도 그렇죠 옛날에 그런 차 요즘 진짜 만나보기 어려운 차예요 귀여워요 가끔 도로에서 만나면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로 진짜 얼마나 된거죠? 클래식하다 엔진룸에 보면은 이거는 86년씩이네요 86년 몇 살이에요 도대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너무 간소하다 아내가 근데 깨끗하다 이 차의 특징은 일단 사람들 보면 시선집중할 때 바로 창문을 탁 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돼요 이게 오토 슬라이딩 우와 삐이 이게 네 초등학교 때 가셨어요 저렇게 바로 핸드 오토죠 아 뒤에 다이어트를 낼 수 있죠